음악 탄핵이 오늘도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무려 77만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처음에는 오만하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일 만에, 열흘 만에 77만명을 넘긴 탄핵국회 동의청원입니다. 무서운 기세입니다.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20일까지 이것을 천만으로 끌려올자라는 캠페인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만으로 끌어올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합시다.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있는데, 역풍인이 우려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탄핵합시다. 국회의 동의청원은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연일 언론도 슬슬 눈치 보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 캠페인을 벌여나갑시다. 우리가 7월 달에 윤석열을 탄핵시킵시다. 끌어내립시다. 국회의원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천만 가보십시오. 국민의힘 사람들들 아마 따라올 겁니다. 내부 분열 일어나고 균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회 사이트, 빨리 용량 크게 하고 마비되고 대기시간 없게 하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은 국가의 불행이라고 떠들러 대지 말고, 빨리 이거부터 고치세요. 이것을 만약에 서버 용량을 늘리거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들이 탄핵을 막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국회에 왜 동의청원을 할까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5만 명이 나오면 법사위에 회부되고, 거기서 국회에 보내이 때 상정이 될 것이라고, 그 법적 절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의 탄핵 동의청원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려한다. 강성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소위의 상임위원장이다. 강성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이다. 강성끼리 해먹는다. 탄핵의 역풍이 불 수가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동의 숫자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더라. 민주당은 탄핵 딜레마에 걸렸다. 한국일보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중간에서 이쪽저쪽 눈치 보는 언론 아니에요? 이렇게 물타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역풍 분다 그럽니다. 아니, 20% 대통령하고 동일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민이 바로잡고 헌재에서 바로잡았습니다. 윤석열을 바로잡을 세력이 있습니까? 탄핵이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면 윤석열은 직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직무 정지,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헌정 질서를 해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입니다. 요즘 어딜 다 가보세요? 빨리 좀 끌어내려라. 윤석열을 보기도 싫다. 김건희 절대로 보기 싫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이 여론과 민심이 바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의 탄핵 국민동의 청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정 질서 해친다고요?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죠. 외교안보 국방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 그걸 놔두고 있는 것이 그걸 눈뜨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헌정 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면 바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국방 문제, 임성근 사단장 문제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지전 문제, 대북전단 문제, 확성기 문제. 내 아들이 전방에 갔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경제는 이제는 아예 돌보지도 않습니다. 경제 문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물가는 올라가고 수출길은 막히고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헌법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바로 탄핵은 우리가 2016년, 17년도에 경험했습니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대통령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그래도 점잖게 대한민국 국민답게 점잖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6년, 17년도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탄핵 열풍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죠. 반성과 성찰을 하고 그리고 국회와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이미 끝난 정권입니다. 그는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계속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국회의장 김진표도 배신 때렸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최상병, 김건희의 각종 사건, 주가 조작의 앙평, 각종 부정부패, 또 친인척들이 해먹고 있겠죠. 안 봐도 뻔하죠. 이 내부 고발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 관료들 사회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지금 신범철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데잖아요. 표정이. 내가 왜? 그 전화를 왜 받았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사람은 민간인이었거든요. 국민의힘 탈당했다고 그래요. 김기관 사령관 11월이면 끝납니다. 임기 만료됩니다. 유재현 법무관, 법무관리가 6월이면 끝납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하든지 감옥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져나옵니다. 이제는 민주당, 국회의의 몫입니다. 이 정도 국민들이 밀어제끼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강유정 의원이라고 원내대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화가 치밀어서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내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의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은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원내대변인 맞습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비례로 아마 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유정 의원, 이미 공식 의제가 됐습니다. 5만이 넘으면 법사위에 청원소위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청원소위 위원장이 김영민 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할 겁니까?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원들 이거 안 할 겁니까? 정치청랭위 위원장 이거 안 할 겁니까? 절대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식 의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 이것도 잘 몰라요 도대체. 아무리 초짜라 그래도. 한심한 발상입니다. 아직도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가 국회의원 특권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정신 차립시죠.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다수가 아마 눈치가 보이실 겁니다. 얼마나 늘어날까? 저거 100만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우리가 탄핵해야 돼? 이러다 우리 역풍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국회의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회에서 3분의 2가 안 넘으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혹여라도 8명이 이탈해서 탄핵을 가결시켰는데 헌법재판소의 보수꾼들이 그것을 기각하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참지 못할 겁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모든 문제들이 막 나타날 것입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내부 거발과 모든 부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반대한다? 그런데 헌재에서 그걸 기각한다? 아무리 보수꾼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그때는 아마 국민들이 거리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4.19 혁명 때 가부장제하면서 독재를 일삼던 이승만 일당들을 우리는 끌어내렸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광주에서 학살하고 학살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을 우리는 끌어내렸습니다.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고 우리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한번 믿어보자. 그래, 국회의 탄핵 동의 한 청원 해보자.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국회가 반기를 들고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마치 탄핵을 하게 되면 국가가 물러내지는 양 절대로 국가가 물러내지지 않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 정치 세력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40%의 지지율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지지율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다 같이 해서 거기서 뽑은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바로 대한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거리에 나갈 수가 있고 안심하고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고 거리에서 국회에서 장내외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 여풍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소리 하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런 소리 하면 제가 그냥 가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사이익에 기대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십시오. 그래서 22대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뽑아준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얘기할 게 못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kasih termin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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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